안녕하십니까 장태환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항문질환의 세 번째로 흔한 치혈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치혈은 쉽게 설명드리면 항문 점막이 좀 찢어지는 병이고요. 급성치혈과 만성치혈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급성치혈은 굳이 수술까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약, 연고, 좌욕 그렇게만 하셔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욕이 되게 중요한데요. 항문 증상은 찢어지듯이 좀 아픈 증상이 있고 피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항문 대장문외과 전문의에게 오시면 항문경으로만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급성치혈의 경우에는 자욕만 잘 하셔도 도전이 잘 됩니다. 자욕은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담아서 한 40도 정도 되는 뜨겁지 않은 물을 담아서 엉덩이를 담그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후퇴가 될 때마다 하루에 여러 번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만성치혈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처가 깊고요. 아주 오랫동안 악화가 돼서 고전적인 치료, 약과 연고, 좌욕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도 기존에는 대부분 항문관략근을 절개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관략근을 절개하는 수술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항문관략근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실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항문관략근 절개술을 하기 전에 요즘에 조금씩 각광받고 있는 보톡스 치료라든가 피팔이동술 같은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치혈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관략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급성치혈은 수술 없이 좌욕과 약하고 연고로만 충분히 치료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장편연외과의 이성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